오늘 오후에는 중부내륙쪽으로 대주성 강수가 곳곳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18일 새벽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도의 북부쪽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 18일 낮과 19일에는 중구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강수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도의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되면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 북부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 그리고 최대 100mm가 넘는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부분인 판문점에서도 많은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정체전선은 MT가 북상하면서 북쪽으로 좀 밀려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MT 가장자리에서 남서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수증기를 가진 공기들이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에는 남서류에 의해서 곳곳에서 대류성 강수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MT권 안에 들면서 폭염이 더욱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 정체전선이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점차 남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주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 오후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저기압 전면으로 강한 수증기가 집중되는 영역에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규모 저기압이 발생돼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18일 오후에는 좀 더 북쪽 그리고 19일 새벽과 오전에는 좀 더 남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밤사이에는 하층 재태가 강화되면서 좀 더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충청도의 중규모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예상하지 못한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통과를 했고요. 오른쪽 오늘 아침에도 정체전선 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서울과 경기 북동부 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정체전선 속에서도 건조역이 곳곳에 파고들면서 작은 규모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18일 오후와 19일 새벽 밤사이에 예상되는 중규모 저기압의 경우에는 발생 위치와 강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상 강수량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벌어질 수도권과 충청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곳의 200mm 이상 강수가 예상되고 있고 좀 더 동쪽인 강원도 산지와 그리고 경북 북부는 150mm 이상 많은 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한 강수가 내리고 있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 밤에도 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교한 지역의 안전사고에 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MT가 정체전선이 좀 북상을 하지만 중부 내륙 쪽으로 남서류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륙성 강수가 곳곳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특보도 발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정체전선이 남동진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하층제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의 북부 쪽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 18일 낮과 19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통과하면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강수가 오겠습니다. 19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